스테이예요! 안녕! 꽃!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제 밥 먹으러 왔네요 맛있는 밥이 왔어요 맛있게 생겼죠? 국수인데 칼국수 맞아 아주 따뜻하게 생겼어요 맛있는 김치 그리고 김치배추 맛있게 생겼구만 잘 먹겠습니다 열대발맛 맛있어요 제가 인사동 하는데요 처음으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꿀? 꿀이에요 하나가 됐죠? 한번 꾸면 두 가닥 한번 더 하면 네 가닥 대수로 늘어납니다 8 16 32 64 128 256 512 벌써 10번 했더니 1000 가닥이 넘었는데요 1024 2048 4,096, 8,192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 16,384 머리카락쿠나 가다란 꿀씨 나와라 나와라 얍짱 짜자잔 와우 지겨야 돼 꿀에 당근을 분해한 거고요 꿀씨를 잘라서 듬뿍 넣어서 돌돌돌돌돌 한입에서 완성 맛은 견과류 맛, 초콜릿 맛, 열대과일 맛 어떤 걸로 드셔보실래요? 초콜릿 하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사람 좀 많은데 근데 진짜 여기 날씨도 굉장히 좋고 가을이니까 나무 보면 나무도 노랗고 되게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신선하고 진짜 음악 들으면서 힐링 될 거 같아요 힐링되는 인사동 길이 너무 예뻐요 사람도 많고 나이스도 초콜릿 우와 하늘 봐 너무 좋아서 스테레랑 같이 여행을 걷고 싶다 이렇게 이어폰 끼면서 한쪽만 끼고 나 이제 카페 왔는데 이제 콧물 이제 콧물 이게 뭐라고 그랬지? 한국말의 어 옛날 어 맛있는 간식인 것 같은데 꿀타래 꿀타래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레랑 안에 초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식혜 좋아하는 식혜랑 핫빙수 시켰습니다 맛있게 생겼구만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우와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에다가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리크스 돌아왔습니다 우리 스테이를 위해서 원래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브라우니 케이크를 만들겠습니다 브라우니 케이크 도전 이제 왜 브라우니로 만든지 그 이유는 일단 재료가 재료가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은 뭘 필요한지 소금 소금 필요하게요 그리고 소금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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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단 버터 버터 있나? 맞아요 얘는 좀 되는데 버터를 안솔트 엑스프레소 브라우니 케이크에 엑스프레소를 넣어요 살짝 그 쓴 쓴 맛을 넣고 윽 계란 계란 당연히 있쥬 계란 이렇게 초콜릿은 6백 6백 6개 써요 ok 같이 4 그러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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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그리고 그리고 오케이, 일단 준비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지금 멤버들이 어멍어스 하고 있습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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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멍어스 하느라 신나네. 신내졌어. 헤이! 헤이! 어멍어승! 우리 피행받을 때가 아니야 우리 스타일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 그거는 그거는 짜잔 다 먹었지 안녕 다 넣었어요 이제 20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딱 180도로 맞춰서 라온이가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분 뒤에 봐요 브라우니 완성 이제 쿨단 시켰되요 이제 이따가 데코레이딩 해서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바이